여기야, 여기. 여기가 청자네 집이라고? 응? 청자 로또 맞았어? 너 청자 걔 로또 맞은 거 몰랐어? 정말이야? 그 로또가 아니고. 하긴 금실이 너 그동안 동창회 안 나와서 모르겠구나. 너 놀라지 마. 청자 걔 천억대 유산 상속료 됐잖아. 뭐, 뭐. 천, 천억? 그래. 어, 경숙이. 희정이도 오는구나. 안녕. 금실아 너 왔구나. 아유, 반갑다. 넌 더 이뻐졌네. 얘들아, 어서 와. 어머, 너 금실이 아냐? 그래, 청자야. 반갑다. 이게 얼마 만이니? 아, 오랜만이다. 고마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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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. 아, 참. 손님들 오셔. 아, 우리 딸 희라야. 인사해. 안녕하세요. 응. 나 갔다 올게. 응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가세요. 잠잠잠을 기다렸네요 그 어디서 몰아셨나요 내 모습이 기억나나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세월을 세월을 지나서